진메트릭스 단기 슈팅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11450 얘도 마찬가지 잖아요 주가가 하방으로 꽂는데 21 단기 추세를 한번도 돌파가 못했어요 이 종목이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거면 종가로 21섬 위로 올려야 되요 17,000원 위로 아직은 밑에서 놀고 있네요 하지만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네요 여기에서 올려 도전을 하고 박스권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양봉으로 한번 세워준다고 하면 슈팅도 나올 수 있겠네요 어차피 진메트릭스 코로나 테마 아니었나요 예전에 계약 테마로 알고 있는데 21선 위로 올라와야지 기대를 해볼 만해요 주가는 내일 당장 21선 위로 올라 태운다라고 하면 1850원이에요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